여자아이들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빨리빨리! 내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인사한테! 세 가지 게임을 이긴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겁니다.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힘들 때! 기 뺄 때! 자주라! 재료 거금! 한우를 준비해요! 거기 거기! 바로 두 번째 영역은 오감 발달 영역이에요. 오감 발달. 무대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모든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맞아요, 살아있어요. 준비한 게임은요? 일심 등채입니다, 등채. 마음 하나. 나 하나. 등 어디죠? 여기죠? 네, 등. 채채채! 이거 있어요. 어쨌든, 아닌지 안 했어요.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검사! 나 등에 촉각이 없어. 나 진짜 너무 있어. 진짜 하무지만 하면 돼요? 아니, 그렇게 작게 쓰지 말고 바보야.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그럼 등 이렇게 조그만 두고. 아니, 얘 등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 나가, 나가. 이렇게 하면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맞아. 의자에 앉은 거예요. 아, 맞아. 의자에 앉은 거예요. 뭐예요? 하하하하. 파이팅! 하하하하! 한우, 한우! 한우, 한우. 한우, 고고고! 하하, 갈비는 고고. 저거? 무슨 무슨. 불안한 빗? 왜 이렇게 크게 그려져. 저거 아냐. 너를 하나 다 쌓아봅시다. 하하하하. 하하, 불안하다. 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다고? 언니, 언니 감이 없어. 잘 느껴. 잘 느끼라니까. 또? 하하하하! 하하! 뭐야? 언니, 언니. 언니, 세 개 해봐요. 대체 민니언니는 대체 뭘 그리는 거야? 뭐야 벌레야 뭐야 어머 와 예술 같아 아 그냥 맞추자 이 정도면 너무 춥네 그럼 정답은 키원님? 뭐야 비슷한데 나랑? 이게 어떻게 이게 돼 그냥 다른 세상이야 다른 세상? 아 저원 포도요 나 뭐야? 나 못 들었어? 민니언니 마피아지 아니야 이렇게 크 족족초를 크림이 잘하네 여러분 우린 이겨야 돼 뭐 이기면 정신이 없어 자 두 번째 갈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그려 난 진짜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슈아야 그려야지 나 진짜 감이 어서 언니 다시 한 번 슈아 왜 하지? 미연이 잘 그린다 슈아야 똑같이 따라해 나 이거 무서워서 더 이상 그리고 싶지가 않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어 어? 민니언니 연기 늘었다 아 진짜 모르겠어 쟤 너무 무서워 뭐야? 자 이제 맞춰 그냥 몰라 밑에 몰라 하고 이거 있었어 어 야 야 이거 넣으면 됐어 야 나 어떻게 알아 이거? 고양이 아이고야 자 그럼 슈아님 한 번 저 뒤에 그리 한번 볼까요? 뭔지? 뭐 같아요? 아 청구리? 아 청구리? 청구리? 바로 청구리입니다 청구리? 아니 이게 그들이 너무 이럴 수가 않아요? 야 민니언니가 맞춰 민니언니가 맞춰 자 파이팅 이제 맞춤 될 거 같네요 이제 맞춤 될 거 같네요 근데 그림이 잘 그렸다 나 이거 잠깐만 관찰할 시간을 좀 오! 이게 뭐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어 이렇게 봐봐 뭐..뭐가 안돼 어? 진짜 맨날 먹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젓가락이에요 이거 면 라면 잘했어 야! 잘했어 우와! 대박이야! 봐봐 봐봐 미안 찢어졌어 어?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아 이거 씹어 다시 한번 해봐 이거 다르게 흐린 거야 오 다 나왔어 오 다 나왔어 됐습니다 됐어 됐어 자 맞추면 돼 민니언니 정답은 옆으로 돌리면 될 거 같아 어 물고기? 어? 물고기? 아아악 아아악 야 뼈도 어디 맞췄대? 이거 몸통 부분 이건 다 진으로 이거 무늬 됐어 됐어 음? 쩔다 이거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앞머리? 아이씨 앞머리 나도 있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되게 어렵다 엄청 어렵다 아 이런 느낌구나 야 뭐야 언니 진짜 지야? 왜? 정신이 정답은? 혜연 네 근데 이 둘이 진짜 대박이야 뭔데? 우리 친구 어떻게 알지? 어? 정말 그거? 어 그거인거 봐 혜상 아니야 그냥 다 아니야 그거 다 다 사자 아니야 아니야 수현이 비가 소울 이거 진짜 쉬워 이거 진짜 쉬워 그래 동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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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야 소연이 잘한다 욱이 소연이 잘한다 야 소연이 미쳤다 욱이야 이거 아니다 위치 몰라서 이게 한 번만 그리면 안 돼? 근데 한 번만 언니 한 번만 저기요 아 사실 하나 더 안 했으면 딸기 딸기 나가 나가 시작 아 됐습니다 이거 쉽다 이거 꼭 쓰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거 꼭 쓰고 다녀야 되는 거야 오 마스크 마스크 이겼다 좋아 이건 진짜 잘 걸렸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중화하고 이겨냅시다 응 우선 발달 영역은 바로 임직원녀의 승리입니다 우와 오 드디어 태 빠 사 꼼 한 도로 여의하여 꺼기 꺼기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거 발견했다고 전소연이야 오늘 전소연이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진짜 웃겨? 마이크가 2개여서 언니 지금 팩이 2개야 언니만 팩 2개야 저 왜 팩 2개야 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세 번째 영역인데요 와 뭘 써요? 이번에는 여러분들끼리 많은 추억을 남기실 수 있도록 너무 좋다 추억의 포토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내 포토? 앤들 다 기억하세요, 이제 TV 꺼집니다 TV 꺼지구나 헉! 언제 있어? 이제 뛰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요! 아, 포토 우리 잘 하죠 포토! 잘 하죠, 잘 하죠! 잘 하죠, 잘 하죠! 의상, 가을 컨셉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자유롭게 한번 착장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에이, 잠깐만요 너 파란색도 우자님보다 야, 내가 파란색이야! 나도 파란색! 아, 뭘 싸워! 싸우지 마! 시끄러워, 미연아 너 파란색으로 다 비켜 아, 왜 너 다 파란색으로 이거 파란이야! 그만 싸워 그래, 그만 싸우자 좀 나 싸운 적이 없는데? 너무 시끄럽다 내가 파란색이야! 어! 가볍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연주 다시 기억하세요, 이제 티비 꺼집니다 티비 꺼집니다 티비 꺼집니다 잠시만 언니, 언니 좀 들어와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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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더 내려놔 너 내려가? 수준이 안 나와 아니, 내 기준은 좀 해봐 자, 자기 찍겠습니다 아파요, 다리 뭔가 수준이랑 미연이 제일... 됐어요! 잠깐만 네, 찍겠습니다 어? 괜찮은데? 나왔어, 나왔어 상관, 내 얼굴 안 나와 아, 왜냐면 미니언이 가렸어 아, 진짜 호부 같아 미니언이를 가렸어 나 왜 저래? 아쉬움 연습! 어렵다, 이거 생각해 자, 이번에 첫 번째 시도 진짜 갈게요 어, 이거 너무 쉽잖아 왜 자꾸 옮기시죠? 아, 이제 안 옮길게요 서로 얼굴 안 가리면 돼요 서로 안 가면 돼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되게 늦게 찍힌다 너무 쉬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너무 쉬웠는데요 상관! 수준이 불안해 아, 뭐야 됐잖아 어, 다 나왔잖아, 근데 나왔어 눈, 거의 나왔는데 수준이 플러스, 얼굴, 원형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나왔는데요? 언니, 저 입만 가려는데 우리, 우리 사람이 원래 턱이 없어요 네, 원래 턱 없어요 맞아요, 저 원래 턱이 짧은 분이 아니, 오늘 끝나고 자를게요 아니, 오늘 끝나고 자를게요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서 찾아야 돼 그래,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미니언니는 아, 야, 나 다 나왔어 그래,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 여기서 찾아야 돼 이 게임은 못 해야 돼 왜 나, 나 가운데 미니 버전 촬영 왔어 미니언니가 미니언니가 일단 지금 한번 빨리 써 여러분 수준 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아이템 하나를 드릴게요 아이템 하나 오, 한입 예 아, 이게 수준이 얼굴이 나오면 되는 거구나 귀엽다 근데 언니 봐, 너무 크지 않아요? 이걸 너무 수준 님 얼굴이 나오든지 저 판넬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자, 이번에 앵글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어? 아니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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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사진 찍겠습니다. 나나 이러고 있으면 딱 그거야. 10초네. 10초, 점프. 자, 잠깐만. 빨리, 날 위해 날아가면 안 돼. 언제 했어? 계속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여기 소리 나, 찐찐이다. 저희보다 넓게 뛰어야 돼. 찍었어요? 찍었어요. 저 뛴 적이 없어요. 저도 안 찍었어요. 뭐야? 뭐야, 언제 찍었어요? 언니 인사팀이야? 어? 제 노진이 뭔데? 야, 나 나왔어. 심지어 얼굴 나왔어. 이게 나왔어. 잘 보기에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 이거 화보 같다. 실패입니다, 실패. 아, 그냥 하늘 찍어요, 하늘. 자, 열심히 하자, 얘들아. 우리 숫자를 세자. 깜짝걸렸어. 이걸 이렇게 할게. 우와, 앉아, 앉아, 앉아. 빨리, 빨리, 빨리.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우와, 나와. 수화, 수화 더 나와야 돼. 배 운동. 배 운동. 다진 찍겠습니다. 네. 수화 더 들어와야 돼. 응. 성공이야. 성공이야. 이거 배포 성공이야. 노가 안 찍히면 진짜 그 사람이다. 다 나왔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수영이 어디다. 아, 웃겨. 더 좋은데? 아니,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네. 아. 왜? 머리가 잘려서. 이상해. 언니 머리 원래 없어. 맞아. 아, 웃겨. 결과는 어떻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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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야, 나 왠지 서연이 거 같아. 서연이 왜 심한데 성공한 적이 없어. 서연이 계속 불안풀하네. 서연이 계속 불안해. 잠깐만요. 서연이 살짝 나가. 벌써 티 나면 어떡해, 서연아.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예쁘게 찍자, 얘들아. 나 여기로. 나 여기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정확히. 아, 이거 진짜 너무 안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사실. 기사님 한번 나와봐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따라가 봐. 일단 따라 다녀 봐. 일단 따라 다녀 봐. 대형을 만들어서 그때로 움직여. 그래. 수지 언니 내가 들게. 움직여. 뭐야? 안 보여요. 문이 다 없다고요. 문이 다 없다고요. 움직여.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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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너무해. 아, 잠깐만. 나왔어, 나왔어. 강호는 카메라 잘 못하시는 거 같아. 너무 느려. 우리 몽뚱아리 너무 느려. 강호는 카메라 기술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 나 이 장면 진짜 잘했다고 봐. 저기요. 야, 소옥이 들어준다며? 야, 소옥이 들어준다며? 수지훈이 내가 들게. 솔직히 웃기만 잘 들었어도. 뭐 들어준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팀 다섯 명이었어요. 소옥의 포토존 게임은 인사팀의 승리입니다. 인사팀 누구야? 박수 쳤어? 박수 쳤어? 어제 박수 쳤어? 야, 진짜 일부러 안 했다? 딱 아파서 그런 거 와, 진짜 전술. 와, 한우를 위하여 고기 고기! 자,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워크샵이죠? 힐링 워크샵! 자, 한우! 헤어워잉. 맛있는 거. 뷔페. 고기. 아, 나 지금 아이스크림도 땡겨. 한우, 고기. 나의 떡볶이. 핑크. 피자. 아, 치킨. 그래서 원기 회복을 하시라고 저희가 바로 닭백수근 준비를 했습니다. 닭 볶음탕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 좋아해. 우리 선생님 진짜 좋아해. 우리 선생님 진짜 좋아해. 그럼 지금부터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네! 그럼 이제 가주세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진짜 잘 먹어요.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 좋아요. 근데 이거 오리인 거 같은데? 이게 오리예요? 완전 큰다, 많지. 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여기 안 들어가는데? 잣다리를 주셨네. 미연이 뭐 먹어요, 미연이? 저는 폭폭스에 좋아요. 건강. 오, 이야! 공기 좋은 곳에서 이런 거 먹으니까 기분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와, 캠페인 온 느낌이야. 행복해요. 아, 배부르다. 아, 배부러요. 아,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많다. 너무 많네. 너무 크다. 왜 이렇게 다 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시 저거 들었어? 아직. 황당 체육 대결을 준비했어요. 황당 체육이요? 어, 이 자세 보라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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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